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세무의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가족법인 부동산 투자와 세무처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1위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보람튜브, 회사 이름으로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인데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가 시세 기준으로 약 95억이 빌딩을 매입해서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유튜버가 소득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고 빌딩을 매입한 것이냐, 이런 뉴스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보람패밀리가 구입한 95억이 빌딩은 약 75억 정도는 은행 대출을 받았고요. 20억 정도 유보되어 있던 법인의 이익인여금을 통해서 이 법인이 빌딩을 매입한 사례로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이익인여금도 불필요하게 유보에서 남겨둔 것이 아니고 재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법인에서 빌딩을 매입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세 측면도 적정하게 고려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입장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증금, 빌딩에 관련된 보증금은 3억 정도 그리고 월세가, 월임대료가 2천만원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고려를 해볼 때 대출이자 비용이 임대료보다는 초과에서 나오긴 하지만 보람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절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람튜브뿐만이 아니고 여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히 키즈나 육아관련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가족법인 형태로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운영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절세 방법이나 가족법인 또는 부동산 법인으로서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많이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컨텐츠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육아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가족법인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요 소득 찬출 원천인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기타 주주로서 가족 등이 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주주로 참여해서 지분 구조를 많이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어떻게 채무처리 하는지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주제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 형태를 말하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키즈나 유가 채널의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참여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발생한 이익인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형태로 유보해 놓기보다는 법인의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 중 하나인 배당소득을 통해서 이익을 분산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배당소득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배당을 적게 받아가시고 다른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차등 배당의 형태로서 가족 주주분들이 배당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범인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을 초과해서 회사의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나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가족 법인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처럼 부동산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서 세후 순이익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고 소득이 많으신 일반 사업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경비 처리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면서 법인세나 소득세 또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법인과 가족 법인 투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